화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2020년 인증에 이어 올해도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군은 전국 최초 팀장 전원 민원창구 배치, 전직원 명찰 폐용,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 운영 등 화순군만의 특색이능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에 맞게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